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봄철이나 환절기에 잠시 사용했던 마스크가 어느새 일상 필수 패션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이 바로 마스크의 기본에 충실하고 독보적인 프리미엄 컬러로 탄생한 톤업핏 블랙라벨 마스크입니다. 오직 피부만을 연구해온 피부 전문기업 참존에서 직접 기획하고 완성시킨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말린 장미의 우아한 컬러 드라이로즈, 트렌치코트의 세련된 컬러 트렌치 베이지, 고급스러운 토프가방의 컬러 토프브라운, 트렌디한 데님 컬러 데님 네이비, 이렇게 4가지의 FW 색상이 있습니다. 트렌디한 색상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참존만의 디자인 등록을 받은 세부리형 입체구조로 얼굴 라인을 잡아주는 브이핏 디자인인데요. 흔하게 사용되는 마스크와 비교해보니 차이가 더 잘 보이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서 콧대 부분은 오똑하게, 톡라인은 갸름하게 잡아주고 광대 라인은 커버해주면서 숨 공간은 여유롭네요. 지금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M 사이즈인데요. 6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S, 넉넉한 핏을 선호하는 성인 여성이나 일반 성인 남성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L 사이즈, 이렇게 총 3가지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톤업핏 블랙라벨 마스크가 디자인적으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재료와 성능까지 좋은데요. 피부를 생각하여 피부 자극 테스트는 물론이고, 독일 더마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 동물실험 없는 참전 최초 안감 비건 인증 획득과 함께 유아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럽 섬유제품 품질 인증인 오코텍스 1등급 친환경 안감으로 제작했는데요. 100% 국내산 원자재로만 국내에서 직접 만들고, KC 안전요건, 자외선 차단, 형광물질 검출, 알러지성 염료 등의 10가지 안전성 테스트가 완료된 안심마스크이니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마스크를 만져보면 도톰한 느낌이 있는데요. MB 원단을 적용한 프리미엄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을 차단해주는 겉감부터, 마스크 볼륨을 유지해주는 에어스로, 입자를 차단해주는 고효율 MB 필터, 그리고 피부에 닿는 안갑까지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사용해보니 예쁘고 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마스크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넉넉하게 제공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